장윤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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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뭐야 장윤철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장윤철씨 기 뭐지 DLH 펴줘야 됩니다 헤브컨 콜리포이드 맞아 여기 여러분 폴리포이드도 있고 여기 잖아 강윤철씨 코스 기대해보겠습니다 뭘로 죽여버릴까 여러분 퓨치에서 탈환한 메카닉 제대로 볼 수 없죠 아 부금은 생각 못했어요 아 근데 쌍배대 쌍배대 더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또 보고 싶다 뭐 하시나 볼까요 아마 쌍더블 할 것 같아 쌍더블 할 가능성이 대우 높을 듯 아 아깝다 아 깝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역시 양아치 종족 시작하자마자 이기겠다 3권 까지 깝다 아 깝다 Zelda 5권 까지 2권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상황좋아 괜찮아 상황좋아요 이거 하나 잡으면 대박 나이스 응 리페어 어짜 리페어 그렇지 에이드리죠 오케이 완벽한 디펜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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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좋죠 여러분 트리플 보면 화나죠 아픈거 때려주고 아픈거 때려줍니다 혀씨야 혀씨야 문 다 잘 잠갔어 문을 누가 반만 잠그려 우리 철수 누가 문 대충 잠그려 가더라도 포로브와 같이 간다 포로브와 같이 간다 포로브와 같이 간다 포로브와 같이 간다 포로블브와 같이 간다 이상해. 정신적 타격 너무 커. 입 겁나 잘 펴거든. 그래 조금만 제대로 합니다. 이 녀석 좀 안가뜨릴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업테란이에요. 아까 여러분들이 보시던 건 가짜 업테란이고 이게 진정한 업테란이에요. 완벽한 거. 뚫으려고 하는 거면 제일 좋아. 저런 거면 오히려 좋아. 들어와 들어와. 상빈 낸습니다. 그 대답에 뭐랄까요? 상빈 낸습니다. 알겠습니다. 극찬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엔지가 부족합니다. 목표 위치는 아주 제안을 드립니다. 목표 살짝. 골랄까요? 그렇게요 살짝. 상빈 앞으로 말씀하시죠. 뭐요? 들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어 안 터져 들어와 들어와 아 glacier 어 으 으 으 빠밤 빠바바밤 절대 못 들어오죠? 두루다 문제없습니다 예, 갑니다 들어와! 헤헤헤 으, 벌차로도 이겨 각자 준비 완료 각자 준비 완료 아, 다시는 못 갈비게 해놨다 여러분 가면 끝나긴 하거든 아, 철수는 안 돼 더 이상 안 돼 장난 한번 쳤다가 빙그러운 인간들 1년을 가는데 아, 3년을 가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해 어? 빙그러운 인간들 3년을 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봐줘 이제 여기 오지게 박아 간다, 철수야 빙그러운 인간들 빙그런 인간들 빙그런 인간들 빙그런 인간들 솔직히 나 지금 스타 진짜 잘한다 완벽했다 기겁한 빙그런 인간들 기겁한 빙그런 인간들 땡더블 완전 처참하게 끝내줘 니가 뭐 못 뚫어야지 나 진짜 겁나 잘한다 지금 니가 뭐다 봐봐 뚫어봐 갈 데가 없지 설투야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지 이 자식아 아 저 그냥 맨날 나 만나면은 정빈이 형 발라준다고 함께 마시죠 아유 내가 진짜 그 따윈이한테 한번 지고 내가 사람이 약해져가지고 진짜 대체 쫄았네 혹시라도 그렇게 될까봐 그래 나 이렇게 스타 잘하는 사람인데 나 이렇게 스타 잘하는데 진짜 지기 싫은게 보이는게 퇴근중에 텐션이 제일 높으시네요 키키키 아 너무 좋아요 지금 더 사는 안된 애들이 있어요 어? 요렇게 네 컴플릿 조지야 서랭처럼 점프로가 이왕울고 하는데 어쩌겠어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그래 그렇게 그렇게 해서라도 너의 마음이 어 좀 위로가 된다면 그렇게 하자 컷이야 형이 뭐 형이 되가지고 너의 마음정도 알아줘야지 자 간다 쭉쭉 올라갑니다 여러분 안 터집니다 이거 안 터집니다 커맨드 안 터집니다 커맨드 기가 들어와 그쵸 하하하하 내려가 쇼쇠 그만 쇼쇠 탱크 3위 업 톱톱 톱 자원 말랐죠 아 아무것도 못하게 했죠 홈도 못시게 했죠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상대방이 형대방이 쳐 드러난人